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지난 10월 9일 3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했던 서울 레이스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3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에 참가를 했고 서울시내 한복판을 달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회 2주 전부터 해왔던 훈련 내용과 대회날 달리는 게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하프마라톤 도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장거리 러닝보다는 역시 조깅과 빌드업 위주의 러닝이었습니다 대회 2주 전엔 450, 440, 430 매 5km마다 빌드업하는 러닝을 1회 진행했고 430 페이스 10km 러닝 1회를 진행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는 450, 440, 430 매 3km마다 빌드업해서 마지막 1km는 400 페이스까지 올리는 훈련 계획이었는데 호흡이 트이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대회 1주 전에는 역시 조깅과 3km 430 페이스, 2km 420 페이스, 1km 400 페이스로 달리고 사이에 2분 휴식하는 러닝을 진행하였으며 하루는 추천받은 언더코스를 60분간 달렸습니다 대회 전날엔 조깅 30분에 질주 1km를 하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원래는 대회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21km를 달리면서 삼각대를 들고 달릴 자신도 없었고 오디오를 채워가면서 달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대회 영상을 찍지 않으면 마무리가 너무 찝찝할 것 같아서 오디오가 없더라도 영상을 최대한 촬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크루 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표 시간을 잡았습니다 최초 대화 내용을 찾아보니 1시간 35분에서 37분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자신이 없다고 어필해서 4분 50초 정도의 페이스 1시간 42분으로 늦췄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점점 앞당겨져서 마지막엔 1시간 40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같이 참가한 동현님에게 초반 3km까지만 4분 50초 페이스로 같이 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초반에 사람들도 피하고 오르막도 있는 구간인데 혼자 달리면서 리듬이 깨질 수 있을 것 같고 동현님이랑 같이 달리면서 호흡이 트이고 나면 그 페이스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현님이 빨리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2.5km가 넘어가면서 먼저 가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저의 훈련 프로그램을 짜준 크루 대장은 마라톤 엘리트 선출이며 현재 러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춘천 마라톤 우승 2013년 춘천 마라톤 우승 2016년 경주 동아마라톤 2위를 했으며 현재 마라토니아와 엑스크루 등에서 러닝 코치를 하고 있는 박유진 코치님입니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부지런 크루 크루 대장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물어봤는데 훈련을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귀찮게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실지 이온 음료를 마실지부터 에너지 젤은 어떤 제품을 먹을지 언제 몇 개를 먹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일주일마다 훈련 프로그램을 물어봤으며 훈련을 마친 후 느낌을 이야기하고 피드백 받았습니다 처음 해본 훈련도 제 운동 능력에 맞춰서 알려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문가한테 배우면 다르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신발은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베이퍼플라이1 알파플라이1 메타 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중에 고민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러닝화 중 가장 핫한 색상이라 베이퍼플라이1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베이퍼플라이1을 신으면 발이 잘 안 젖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대회 1주 전 지인 한 분이 훈련하기 좋은 언더코스를 알려주셔서 대회 3일 전에 가봤습니다 오르막도 끝이 안 나는 느낌이고 내리막도 끝이 안 보이는 코스였습니다 그날 1시간 정도 러닝을 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올라가는 길이 별거 없었습니다 18km에서 19km 구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숨은 찼지만 달릴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피로감도 몰려오고 호흡도 흐트러지고 끝이 안 나는 느낌입니다 19km가 되면서 이제 2km만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20km 지점이 되면 아직도 1km가 남아서 멘탈이 조금 흔들렸고 애초에 목표로 했었던 4분 44초 페이스만 넘지 말자는 마인드로 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대회장에서는 이온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회 출발 전 수분 보충을 좀 했어야 했는데 까먹고 못해서 5km 때 바로 물을 마셨고 반 이상 흘리다 보니 이온음료를 마시면 끈적거려서 불쾌한 상태로 달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온음료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을 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하프코스 참가자들은 진보관을 청계광장에 그리고 행사장은 서울광장에 있다 보니 조금 불편했습니다 특히 비 맞고 몸에 열이 씻기 전에 바로 옷을 입을 수 없었던 점 메달을 받는 줄도 길었고 전광판도 적어서 기념사진을 찍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3년만에 열린 대회고 서울 한복판이었다고 생각하면 달리는 데는 정말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대회를 나가면서 불안했던 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3개월 훈련 동안 20km 이상 달려본 경험이 단 3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km 이상 달린 것이 8월 28일 이후 없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장거리 러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루 대장이 걱정 안해도 된다 해서 그 말을 믿고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회 일주일 전 실패한 10km 빌드업이었는데 시작 페이스가 450 페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3km 달리고 퍼졌기 때문에 450 페이스로 21km를 밀고 갈 수 있을지 또 목표로 잡은 4분 44초 페이스로 21km 완주를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부상의 순간 부상의 짐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영상으로 시청하신 햄스트링 햄스트링은 400-200 인터벌 훈련 이후 찾아왔는데 휴식을 하면서 아이싱과 압박 그리고 폼롤러 스트레칭 등을 해주면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이 바깥쪽으로 살짝 꺾일 뻔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통증이 없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훈련이 이어지고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 갑자기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약도 일주일 정도 먹었습니다 발목의 부담을 줄이려고 마지막 주에는 인피니티런을 주로 신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좋아져서 대회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25km LSD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날도 덥고 춥도도 높은 상태 거기에 비까지 내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25km 달린다고 했다가 15km만 달리고 소개해버린 바람에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정말 엎지를 걷고 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 등록을 하면서 러닝에 대한 열정도 다시 생기고 목표 의식이 생겼습니다 훈련을 하는 동안엔 정말 힘들었지만 러닝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몸이 개선되었으며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잊고 지냈던 대회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회에 등록하기 전만 하더라도 평소 러닝의 90% 정도가 잔잔한 조깅이었는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훈련도 진행하면서 바람도 가르고 정말 심장 뛰는 느낌에 달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상의 징후도 찾아와서 부상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며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러닝을 이어간다면 완주 그리고 좋은 기록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초보러너의 하프 마라톤 도전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